이거 틀리면 데스포님 땅콩 뜯기는 겁니다. 맞추면은 그럼 셀라님이 땅콩 두 개 떼고 애교? 안녕하세요 우리 귀여운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무려 스페셜 컨텐츠 쉬란을 찾아 여기 귀여운 분들과 함께하는 쉬란 찾기 이벤트 맞추실 분들께는 무려 데스포 상이 문화산품권을 쏩니다. 뭔 소리야 이것도. 맞추시는 분들께는 셀라님이 애교를 해 주신답니다. 에? 안 받아. 첫 번째 분 그 왜 당황하는 미용을 하고 계시죠? 아 너무 어려운데? 자 이제 두 번째 분 자신 있는 포즈 하나만 해 보세요. 세 번째 분 자신 있는 포즈 하나만 해 보세요. 자 다시 첫 번째 분 자신 있는 포즈 하나만 해 보세요. 자 다시 첫 번째 분 자신 있는 포즈 하나만 해 보세요. 아니 그 아까 그 포즈를 딱 하는 순간 알았어요. 아 씨 망했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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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포즈를 똑같이 세이라님 세이라님 일단은 이 분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세이라님 했을 때 반응이 없었어요 혼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한 명씩 딱 고르는 거예요. 세이라님은 바보입니다. 어 저는 이제 고를게요. 첫 번째 분입니다. 맞나? 아 아니네. 아 아쉽다. 아 아쉽다. 아 아쉽다. 아 아쉽다. 많은 말로 저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아 아쉽다. 어디 저를 뭘로 보시고 아 이번에는 제가 제가 해산물을 먹고 싶으니까 대게 컬렉션으로 합시다. 아 아 왜 때려 왜 때려. 아니 그거 어떻게 어떻게 맞춰 이거를 똘? 자신감 없으신가요? 제가 좀 간장게장을 간장게장을 좀 좋아하거든요. 내가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잠깐만.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나요? 모를 땐 3번이라고 했는데 3번은 모를까? 사랑해 하고 있는 건가? 근데 저는 1번 해보겠습니다. 아! 모를 땐 3번이라고 했는데 대통이 따로 빼시라 안 되겠네. 아 아 근데 원조 아바타로 해봅시다. 원조 아바타. 그건 맞출 수 있다. 아 원조 아바타? 네. 자신이 있다 이거네요. 오케이 오케이. 어 원조 아바타는 자신이 있다. 알겠어. 이것도 틀리면은 대수폰이 땅콩 수거해 가도록. 뭔 소리야. 귀 팔랑팔랑 해봐요. 자 2번 하겠습니다. 아 뭐야 세라이 왜 한 번에 못해. 니코니코니 해봐요. 그럼 1번 분 해봐요. 니코니코니! 아 2분이다. 어쩔 수 없다. 세라 님 찾았습니다. 2분 2분.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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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잖아. 3번 분 하겠습니다. 3번 분 하겠습니다. 3번 분 하겠습니다. 자 제가 맞춘 이유를 알려줄게 맞춘 이유 아까 그 포즈까지 맞아요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 양쪽 그 올 사이드 손 갖다 댄 건 안 했어 왜 그걸 안 하죠? 자 아무튼 제가 맞췄으니까 땅콩 떼고 애교하기 해명님 땅콩 이제 될 것입니다 안됩니다 망했다 그냥 잡아봐야겠다 세이라님 제가 세이라님을 무려 3번이나 맞췄는데 기분 어떠세요? 이게 이렇게 커일 줄은 몰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